조춘의 바람은 차다. 밤글을 쓰다 괴로우면 뜰에 나가 심호흡을 한다. 상쾌한 공기가 폐부속까지 들어가 마치 피해 순환처럼 돌아 나온다. 이런때 하늘은 억만 생명을 보듬고 토닥이는 청난빛 이불이다. 밤에 주로 일하게 된다. 사념의 장가지들이 연한 순으로 차라나 실타라처럼 덩굴을 뽑아 올리고 나나 밝은 날에 다시 보면 볼품없는 말은 들풀일 적이 많다. 산다는 건 우선 느끼는 일이며 이 느낌을 말이나 글자로 풀어내는 작업에 나를 던졌다 하겠건만 이 단순한 형편 안에서조차 해일 수도 없이 길을 잃고 실패와 허탈을 부둥켜 안는다고 말해야 한다. 사람이란 항룡 넘어지고 상처입는 부상병에 불과하단 말인가. 시인은 더욱더 그러한가. 그것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의 웅색한 사유와 진실로써 다른 열 사람에게 나누어 먹이려는 여모님의 비추어 너무나도 역부족인 현실탓이다. 사실상 시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일과 같이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면서 적어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까지 필수적인 욕구와 충족이 되고 싶으며 아울러 고급한 갈증을 풀어주는 고급한 음료이기를 감히 꿈꾸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시인의 아이러니라 하겠고 그늘에 가려진 비통한 얼굴이 있게 된다. 나는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치렀는데 입학에서 졸업까지 한국 학생은 나 하나뿐이었다. 목도를 지나갈 때도 작게 말하는 조선진 소리를 흔히 들었는데 바로 저 애라고 가리켜주는 모양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졸업학년에서 장기 휴학을 하는 등 잡다한 사정들이 유감한 사춘기에 상처를 주었던 성십구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그리되었는진 몰라도 마음속에 맹렬히 명망있는 어떤 이가 되기를 꿈꾸었었다. 그 당시 가장 부러웠던 건 신문의 연재소설을 신는 소설가이기도 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문학지망의 뜻을 굳혔으나 나의 연대는 적자니 모국어의 순환기였다. 문학작품의 우리말 번역은 없다시피 하여 읽기는 일본말로 쓰기는 한국말로 시계 기묘한 과도기에 해당했고 대학생들의 언어 소양은 매우 미숙한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 낙심하게 된 건 나에게 문학적 재능이 없다고 여기게 된 일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글을 힘들게 쓰고 지면에 내놓은 후에도 전혀 안도감을 누려보지 못한다. 대학 졸업반 때 6.25 사변이 일어났었는데 당시 대부분 남학생이 군에 입대 또는 남북 등으로 흩어지고 피난지 부산에서 가진 서울대 제5회 졸업식에는 예정자의 반 정도도 졸업생이 나타나질 못했다. 참담한 전란의 온갖 충격을 피 묻은 체험으로 치르면서 나 나름으로 몇 꼭지의 작품을 추수하여 53년 정월엔 첫 시즌 목숨을 편해왔다. 책 속엔 시대의 신흥소리와 전란기의 비통과 혼란이 뒤범벅으로 담겨져 있다. 난만이 꽃피는 철축꽃 어미와도 같던 젊음. 그 앞뒤 좌우에 쌓이는 이 죽음이요 이베리오 죄이던 그 시절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서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를 맡았었는데 55년에 이르러 숙명여대에서 전임강사의 발령을 내주어 그 후 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과정을 밟으며 나로서 무척은 귀중한 학생들과의 만남이 잇따랐고 어느덧 세월도 많이 흘러 지금은 전체 교수 중 몇 번째로 꽃피는 고참자가 되어 있다. 속대와의 연분은 내게 있어 그 중 길고 복된 것에 아였다고 돌아다보는 과연이와 두 번째 시인 나하드의 향유에서 예수의 발에 기름 붓고 검은 머리와 샘솟는 눈물로 주의 발을 씻어들인 은총의 성녀 막달라 마리아를 주제로 쓰고자 했다. 처음엔 장시를 계획했으나 백행 남짓으로 마무리 지어 다른 작품들과 함께 묶었었는데 아무튼 이 무렵부터 어쭙지 않은 이름 석차위의 시인이란 관사를 얹어왔다 싶은 정 과분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30여 년의 문필생활 중에 그른 주로 밤에 싸웠었다. 낮 시간은 붐비는 대압실이냥 평편히 유동촉이고 밤이 되어 깊은 물속처럼 어둠에 가라앉아야 비로소 집중이 가능해진다. 밤바다 등대에 불빛을 담는 일이기나 한듯이 작은 탁상등을 밝히고 더하여 음악이 흐르게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늦음하기 당도한 밤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자리를 잃어서는 속절없는 손님과도 같고 밤에 어망에 낚아올린걸 아침에 광명에 다시 보면 참으로 내버릴 게 많다. 명칭과 응축과 발효가 더 있어야겠는 문학적 원리를 들이대면 내가 쓴 글출들은 잠시 만에 맥없이 죽어져 버리고 난다. 다만 몇 오락이 실피 줄쯤에 희망을 걸고 나는 새로이 작업을 시도한다. 앞서도 말한 바 나에게 재능과 학식 등이 모두 미흡하며 굳이 무엇인가를 취하잔다면 한가닥 주의찬 감수성일이라고만 여겨진다. 위대한 자연과 위대한 예술 보다 더 위대한 종교에 대하여 근래엔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수용의 문을 열어두며 감격과 감동을 예비하는 점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바라는 이인 나의 감수성은 모든 만남에게 신선하고자 하며 모든 연분과의 사이에 충실히 일을 나누고 싶다. 사람에겐 각기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의 경우엔 이지나 용맹이나 탁월한 영상 같은 게 모두 아니면서 오로지 자라나는 감정 하나가 이에 해당하는 듯 싶고 나 스스로도 감정을 기르는 일에 마음 쓴다고 말할 수가 있다. 사람의 전화는 그 자신의 빗담으로 일구는 것이며 자기 안의 유산을 그 자신이 상속받은 것 같다. 말하자면 자력의 충전이다. 때문에 어느 때 불이 꺼지면 또다시 작은 부시돌을 들고 광야에 나가 불을 일구어야 한다. 여러 천만 번이라도 돌을 맛비벼야 한다. 위와 같이 말한 적도 있거니와 그 자신의 육체를 먹이듯이 감정도 먹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으며 가능한 한도까지 마음 안에 양분과 단맛을 비축하려 원하고 있다. 감정은 자라고 불안하며 종래 위험한 폭발물로 터지기도 한다. 날마다 애완이 날마다 뱃속에까지 파고들어 저리고 쓰라리다. 내 몸은 천만의 더듬이로 만들어지고 나의 살갗은 어디라 할 것 없이 정교한 감전대로 입혀졌다라는 자인식에까지 왔다. 그리고 좋다거나 나쁘다거나의 풍평에 나란골 없이 나의 이러한 생태를 스스로의 본질처럼 받아들이게끔 되었다. 나아드의 향유 거친 돌 틈 몇 거풀 더 깊은 땅의 밑바닥에도 유원한 꿈과 억거브 문념이 있어 왔습니다. 마침내 천례처럼 번뜩에 자비수정이며 화정같은 호흡대 휙속의 긴 세월을 견뎌서 그리스도는 머자나 십자가에 돌아갈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태아를 품은 자궁에 그 우람한 암을 밤의 강물처럼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이 굽이쳐 소리쳤음을 누구도 헤아려 알지 못했답니다. 어둠 초록 그 정멸의 마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아무데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고 투표의 흰 옷자랑 나부키며 정막한 광야에 홀로 천해를 보고 계심이러니 마지막 남은 인자의 붉은 피는 골고다의 등성길 위에 부리고 갈지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야회 내 아버지만이 굽어 이를 보혹신다는 높은 절지의 고독이셨음을 선보기는 눈자 위 먼 헤압에서 처럼 주의 마음을 따라온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처음으로 그 앞에 주의 모습을 베이신 이름이여 성총의 마리아 막달레나 풍미역처럼 윤나는 검은 머리채 눈물에 젖고 설백의 두 솜깨의 잠잠이 옥합을 열어 예수의 머리에 부어 바치는 우호영료한 동방의 향유 사람들은 기름밥 300데나리온을 시비하며 무의한 낭비를 하는 여인인이라고 서름한 이방인이 눈짓으로 둘려 서보고 대지를 태우는 모진 때앗듯은 지지듯 내려쪄는데 여인은 긴 머리채 기름에 적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신느니 음향도 없고 시간도 멈춘 오직 대초의 고요 속에 줄을 베옥도 서이다 여기 줄을 베옥도 서이다 아 오로로 천상의 환희와 옥디어치상의 여인인 이 절대의 절망 옳도다 나의 마음에서 심히 가까운 자여 처가한 일은 곧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미로다 그리스도만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기름 향기롭고 향기롭더라 전합니다